새회도원이고 인간낙원입니다. 띠리띠리띠리띠이 어쩔 수 없이 벼슬을 버리고 능거한 것입니다. 너 몸이 좀 이상하다 너 몸이 좀 이상해 채팅자 좀 줄여달라고? 어떻게 줄여줘 위를 좀 올린다 가만있어 야 움직이지마 야 움직이지마 가만있어 야 가만있으라고 됐어 됐어 7시로 가자고? 아 저거 근데 위를 자를 수가 없어 기능이 지원이 안돼 마블 물그래픽이 원래 이랬던가? 좋네 크밤인가? 다시 말 걸어야돼? 아니 왜 아 어떻게 하산하지 아 광경이 광경이 어떻게 하산하는지 알아보시고 야 장애인 베려봐 와 계단하고 이거하고 같이 있어 몸이 약합니다 산에서 정향하여 힘을 회복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 큰병이 갓나 몸을 좀 움직여보려 합니다 동현에게 가서 봐보십시오 이 검을 드리겠습니다 목검 목검 미쳤다 균형적인 장군패검 귀도 바르고 목검 목격 피신병 비싼 귀한 누구신지 저는 카스푸틴 입니다 동현사분 안녕하십니까 아 난 또 누구라고 알고보니 까스푸틴 의사로구만 어? 흠 오늘날 찾아왔으니 무슨일인가 큰 병이 갔나 몸을 좀 풀려고 합니다 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격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뭐야 안 말아줘 에이씨 이리 찍어봐 아냐 뭐야 야 무기가 개사기잖아 160 데미지 뭔데 아 미친거 아니야? 먼저 패 아 이씨 왜이렇게 빨라 아 근데 훈련을 여기다 넣어놨네 관우 보다 더한데? 야 데미지 안들어와 아이씨 어 나 안죽는데? 야 잠깐만 그만 죽여 이색끼야 야 그만 아 벙 올렸어 벙 올렸어 야 야 미친 벙 올렸어 아하이씨 야 그만 죽여 이색끼야 그만하라고 아 그만하라고 아 진짜 그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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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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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친거 아니냐 아 아하 아하 그만 아 뭐라는 아하 야이씨 야이씨 뭐라는 거야 지금 앗 나 죽지 않는다 야 나 야 피에 피에 지금 떨었어 야 뭐 김전당 불렀어 아니고 야 김전당 불렀어 아니고 피에 떨었잖아 진짜 그만 그만 안해 야 야 야 그만하라고 이씨 아 아핳 진짜 숨겨둔 개꿀이라고 데미지 안들어와서 숨겨둔 안차 야 야 야 야 아 아 야야 죽긴 죽냐 근데 설마 안 죽는거 아냐 아! 너무 길어! 너 기다려봐 잠깐만 아 나 창... 아 창문 왜 버렸지 아 장군 폐검을 바꾸자 뒤졌다 이씨 야 진검으로 싸우자 진검으로 싸우자고 아 데미지 안 들어가잖아 아 진검이 왜 더 약해 아 진검이 이씨 야 너 기다려봐 아!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 허풍으로 너 저신다 기다려봐 야! 기다려보라고! 자꾸 오케이 기다려도 된다 게임 시스템은 또 내가 제일 잘 알지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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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한테서 벗어났다 미친놈한테서 벗어났다 너 가만있어봐 너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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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있어 가만있어 똑바로있어 야 너 가만있어 이 새끼야 어허 가만있으라고 네네 머리 때려야되 머리 으핳하하하 어허어허어어 나 싯 рек이었어 아 t100됐는데 아 미친놈아 아! 아! 그만하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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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으면서 가야돼 막으면서 가야돼 횡배기는 막을수있어 횡배기는 막을수있어 아! 위에 아씨 아! 가드크래쉬 아 진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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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fluids! 종이들assy! 아! 으깝짝 대РИ 아 진짜 야 진짜 야 얘도 서면 피..피 차는거 아냐? 야 진짜 야!! 으앜UM 아악 도망가 도망가 야 야 이 자시마아 일단 이거 저 구석으로 몰아 구석으로 몰아서 패면 돼 구석으로 몰아서 패면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구석으로 몰자, 몰자 구석으로 몰자 맞아 맞아줘, 맞아줘, 맞아줘 안죽어, 안죽어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 그만해, 그만쳐 그만쳐, 그만 내르쳐 그만 내르치라고, 이씨! 아 너무 많이 내르쳐 죽이니, 죽을냐 아아아아아아악 마루, 랩, 랩, 랩 에이, 시키 응야야야야 앟아야야 빠져나간다x3 그야되지 않렬어 발차게 안네 아 이빤래 주면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키가 얼마야아 어떡하지 이거? 나갔다 놀아야되나? 여기 여기 아니 져줄수가 없어 아니 져줄수가 없다고 아이씨 어떻게 이런보이는지 한번 죽였네 얘 살아났다고? 어떡하지 이거? 얘 버리고 도망갈까? 기다려 기다려 도망갈수 있을거같아 흠 올라올줄아나? 글로불사의 동료를 얻었습니다 shhhh 소스 마 으 으 슈퍼! 슈퍼! 11 데미지 체력이 그렇게 높은건 아닌데 아싸! 승련도 레벨업 한 번 죽었네 얘 얘 한 번 죽었네 아 1 데미지 뭐야 자살! 안죽어! 야 혹시 그 아까 그 연무장에서 하면 죽지 않을까? 아 떠날 수가 없어 아 어떡하지 이거? 탭으로 못나와 자 빠져나오셨다 조심해 흠흠 갇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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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니까 보니깐 무기 들고 가는거 원래 이렇게 안 들고 왔는데 어 이렇게 들고 가네 멋있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말이 안걸려 아 말이 안걸려 말이 안돼 대화가 안돼 무기부터 바꾸자 answer borr 흠 피 이 새키 리야라 이게 낫겠지? 햇 자 일로 불러야겠다 일단 연습 귀창 노르만 단젓놈 야아!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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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입산 데미지 안들어와 이 멍청아 오른쪽으로 오라고 이 시키야 아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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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야 나무끼리 부딪쳤는데 왜 창소리가 나냐 야 안죽잖아 아이씨 아 또 시작이 또 시작이다 저기까지 가자 나갔다 나갔다 들어오자 안되겠다 아 뭐야 아 뭐야 맵이야? 오오 나 맵 이제 봤어 야 맵 이제 봤다고 어 어 조선도 있네? 공선도? 뭐야 이거 뭐야 이 시벌 공항 서역도 있고 난만도 있네 야 빠져나왔거든 나 어디서 나온거야 근데? 나 어디서 나온거야 근데? 야 이거 뭐 레어 아이템 준다면서 나 이제 넘어간거야? 흠흠 야 이거 피가 오십 이하구나 딱 오십일수도 있고 핫 아 아 아 아 아 아 으으흨 과일 어 으 niet 다 범해라 차고 때려차 한소무기 숙련도 95 끝났다 내가 어디서 온거야? 주로에서 온거야? 주로로 가볼까요? 포플레이션 291, 그레인 889 야 이런것도 있네 모병, 마을, 보급품 구매, 아기를 품은 행동한다 인면바보라고? 아, 그대로야 125원이야 지민 이쁜거 보죠 한중에서 비무대회가 열린다고? 장군새끼들 너무 세가지고 못 이겨 장군들 너무 세서 모병합시다 두 명의 농민이 당신을 따르기 위해 나섰습니다 받아들인다 고간이 하북의 진영에 가입했습니다 감영이 형양 방어리 촉 감정이 형양 방신이다 형양 신병 차하호병 장호병 궁병 중장노병 아, 중장궁병 정해노병 정해기병 경보병 경창병 공기병 공기병 강궁병 중보병 경기병 중창병 198명이네요 사람 왜 이렇게 없냐 관저 영체 시찰 손pp 야 잘 만들었다 원래 업무 점프 experient이던가 잘 만들었다 양 flies 전주와 이별 인사를 하라 전주가 어딨는데 근데 동현이 지시했네 아니다 전주가 어딘지 알아야 하는거 아니야 야 전주 어딨다 그랬어 인물란 보라고 전... 뭐라? 어 어? 아니 제갈량도 있네 이제 보니까 영벽의 영주야 유비의 가신이고 황어령 아내 야 황어령 스물여섯살 좋다 동현 동현 동현을 살펴 동현이 어딘지 나올거야 아 얘네 지금 그거네 저기 은신에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 아니 은신에 있어서 알 수가 없는데? 환장하겠네 강무당 아닌데 강무당 저기 그냥 훈련소야 훈련소 이거 리게임해야될거 같은데? 리게임해야돼 망했어 이씨 아 맞다 선무산 아 맞다 선무산 아 맞다 선무산 아 맞다 선무산인데 아 다시 가면 돼 아 맞다 선무산 아 맞다Brien 아 맞다 아 맞다 삼성 최고야 되나? 음아 어 봄 아 아 돼 어차피 죽는 저희 시나리오네 4모들 구한다 장팔 4모들 이렇게 안생겼잖아 화타가 피 좀 치료해주지 내가 바로 내려가면 되죠? 시적 허용이야? 장팔 4모들 맞어? 등 피어싱 극혐일세 일빙 이거를 힘 캐릭으로 할까 아니면 지능 캐릭으로 할까? 근데 지능 캐릭으로 하면 사실상 무쌍은 거의 못하는데 이모드는 뭐 보석같은게 없으니까 팬도르처럼 어 잠깐만 말만 걸어 센세랑 숙련도 올리기 수련하자 국내창신사리 자 여러분들 이제 장비고 조자룡이고 뭐고 조은이고 뭐고 안에 다 썰어버린다 이제 기대해 나라 이름은 뭐가 좋을까? 까나라! 까나라 좋다 예전에 내가 까르보나라 그런거 많이 지웠어 저기 세웠었는데 아르보나라 뭐야 야 왕 뭐야 뭐지 잠깐만 뭐 잘못봤나? 이모티콘 지렸다 지금 음 포원 포원 포원이 어딨더라? 아 쟨가? 후배가 바로 까스푸틴입니다 포원대사의 위명을 들은지 오래입니다 무기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내가 만든 칼은 확실이 좋지 큰 죽통에 쇠구슬을 가득 넣고 사람에게 벼락이 내리칠듯 칼을 들어 올리면 날쌔게 내려칠 수 있는데 마치 풀을 베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죽통이 반토막이 나고 죽통 안에 쇠구슬조차 반이 갈라진다니 내 칼은 신도라고 해도 사기꾼이네 이새끼 이거 하하이씨 야 아 이거 잘못본게 아니었어 저게 칼을 주셔야죠 뭐 어쩌라고 뭐 왜야 뭐야 나 튕겨 밖으로 튕겨나갔는데 지금? 버그인가? 아무튼 왜 군대를 소집하여 산하라의 도둑들을 토라바라라 선무산이 어디있는거야 장군패검이라고 저게? 아 아닌데 저거 아닌거 같은데 아까 있었던건데 저거 시작할때마다 무기 못받은거야? 선무산 다시 가면 죽겠지 버그 버그